위험한 체중과 득점! 정말 짜증나는 하루야. 내가 그렇게 공들여 준비했는데 왜 아무것도 몰라주는 거냐고. 아니, 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니?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래, 정말 정교해. 누구야? 미니카? 어허. 굉장해. 설마 내 손을 보고 스스로 피한 건가? 진정하게. 도망가지 말고 자세히 포기해줘. 널 만든 건 누구지? 캡쳐가는 또 뭐고? 서두를 것 없어. 그 전에 계약이 먼저였어. 계약? 자넨 나에게 선택받았네. 나와 함께 살아있는 공룡을 수집해 볼 생각은 없나? 살아있는 공룡?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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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근데 왜 이렇게 숨어 다니는 거야? 여긴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거든. 그렇군. 어? 왜 그래? 저기 다이니스오가 있어. 뭐? 어디 어디? 진짜 있다. 잠이 아주 깊게 들었네. 아, 신난다. 내가 다이니스오를 접다니. 이 아이이 화석으로 본 앙킬로사우루스잖아. 누나가 조심히 다뤄줄게. 걱정 마. 하하하하. 뭐지? 왜 다들 저렇게 도망가는 건지? 하하하하. 저건! 티라노사우루스야. 하하하하. 잡았다. 성공이야. 근데 용찬아. 저쪽에서 무슨 사고가 난 것 같아. 왜들 저런 데냐. 빨리 알큐를 찾아서 이 녀석 공룡 채집도 해야 하는데. 하하하하. 아, 아프잖아. 어, 잠깐만. 으아, 뭐야! 뭐, 뭐지? 왜 날 따라오는 건데? 아! 유미야, 괜찮아? 이거 놔. 누가 좀 도와줘. 조금만 기다려. 내가 용찬이를 데려올게. 그렇다면 이제 직접 타이니스오을 잡아보실까? 내려줘요. 이게 뭐하는 짓이... 저건 개척하? 용찬아! 알큰, 여기 있었구나! 내가 딜로포사우루스를 잡았어. 자, 어서 공룡 채집을. 그 전에 유미부터 구해야 돼. 뭐? 이게 타이니스오라는 건가? 정말 안킬로사우루스가 그대로 작아졌군. 안킬로는 내 거야! 어서 돌려줘! 나를 화나게 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해줄 거야! 말 많은 아가씨로군. 조용하지 않으면 이 무서운 로버티라노로 확 깨물어 버린다. 서, 설마 진짜 깨무는 거 아니지? 넌 이게 장난 같니? 어? 알았어요. 조용할게요. 제인이 공룡 채집을 시작하지. 그러면 네가 안킬로사우루스의 채집가가 된다. 그래야지. 재집광선 발사! 공룡 채집! 이게 배틀에서 사용하는 내 카드인가? 유미야! 유미야! 대체 무슨... 영찬아! 경준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금방 구해줄게 유미야! 유미한테 지금 뭐하는 짓이야? 네 친구가 잡은 타이니 소울을 빼앗는 중이다. 왜? 그게 지금 자랑이라고 하는 소리야? 내 힘으로 얻은 게 뭐가 어땠어? 너 같은 꼬마가 재집가라니 파트너가 불쌍하구나. 그래서 이름은? 난 재집가 나영찬이다! 나는 알키온! 그러는 너는 누구냐? 제이. 제이? 그래. 난 그냥 제이다. 난 하딘. 딱 하게 됐구나. 애송이. 난 애송이가 아니거든! 그런 허술한 공격을 한다는 게 애송이란 증거지. hides! 앗! 앞으로도 새로운 타이니 소울을 발견하면 도전하러 오도록 해. 그럼 난 배틀만 즐기면서 수집물을 늘려갈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헤헤헤! 뭐가 어째? 그럼 오로지 배틀을 즐기기 위해 타이니 소울을 모으겠다는 뜻이냐? 그렇지만은 않아, 타이니스워드를 원래 공룡의 모습으로 되돌려서 세상을 놀라게 하겠어. 뭐? 아니면 재미삼아 공룡으로 세계정복? 공룡으로 세계정복? 말도 안 돼! 그런 건 불가능해! 글쎄, 정말 그럴까? 바로 이 공연정입니다! 또 보자고 애성이.